국가중역무역문학의 29호, 1호 전승자였던 김정현 선생님께서 연예곡으로 짜가지고 63년도에 제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에서 문공구호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. 그 이후로도 5차례나 전국민속경연대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평양 다리꾼 놀이가 예술성과 역사성, 공학성 이런 모든 것들이 검증되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주는데요. 이 평양 다리꾼과 오늘 새롭게 짠 유형답게 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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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